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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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기 선수는 실험하기에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천하장사를 얻었고 이봉걸이라는 큰 사람을 넘어뜨리는 기술력을 가진 장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많은 훈련량으로 또 많은 인내를 가지고 힘있는 장사를 넘어뜨리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시대는 이끌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다수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수로 시작된 아이폰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스라를 통하여 이 전기차의 개발은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야기할 정도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듯이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의 왕자로 자란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군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80세에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할 내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거대한 애국과 싸우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할 내릴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바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야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고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는 장정만 2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며 총 600만 명을 보아야 됩니다 600만 명을 이끌기에 모세의 나이는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80세의 바루를 대적하여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힘이 바로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보다 하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닫힌 채 백성들의 상하만을 바라보고 미리 절망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모세의 문제는 바로 하늘을 향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고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막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르대 지팡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편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소유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었죠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IQ가 높아지거나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산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게으른과 부족한 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들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게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이지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게으른과 나태한 가운데 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일조차 작은 일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바로 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속담엘에 티끌 모아 채탄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한 번 더, 하나 더, 두 배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눈물로 시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할 때에 모세가 그것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팡이는 그 당시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강력한 애국에 비하면, 강력한 발효에 비하면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지팡이를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강력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땅에 던질 때 땅이 되는 기적을 베푸셨고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호약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순종하기 좋은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넉넉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나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 여유 있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순종하기 어려운 때에 순종했습니다 믿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순종보다 앞서는 이런 세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유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 무슨 뜻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자만 사용하셔야죠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을 사용하셨으면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대신에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추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나이가 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더 직분을 맡겼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의 이성과 여전히 나의 경험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모세를 왜 80세 부르셨겠습니까 자신의 혈계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없이는 그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인 것이지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결단과 바로 각오의 모든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라고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 이성과 맞지 않더라도 내 환경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력이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험난한 인생을 걸어갔던 그 모든 인생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걸어갔던 그 모든 삶이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신자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여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합니다 넣었다가 뺄 때에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바로 그 당시의 불치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서 도저히 보지 못할 정도로 보지 못할 정도여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강력한 애국도 이 나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세상에 잘 사는데도 여전히 질병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사람의 과학이 모든 것을 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아니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할 때에 본래의 사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뿐입니다 처음 표징, 즉 지판이가 배미된 사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며 둘째 표징, 즉 나병이 생기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만 가능한 사건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 물이 변하게 되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인들은 나일강을 바로 신천을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는 것은 나일강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 물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이 생산하복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며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위를 쳐다보며 살아갈 자가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돈만 보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의지하는 자는 건강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주신이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까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바로 은혜를 경험케 하도록 하나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위대한 사도바울 역시 내가 능력을 주신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가 가진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함인 것이지요 왜 맛집이 있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기관들과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위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물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로 인하여 허물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온전치 않습니다 수많은 예측하는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 어떻게 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부족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결과 위대한 지소자 바로 모세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향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삶에 나타나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받은 교회로 우측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통해서 이 처전한 기도가 다시금 살아날만 되는 것이지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구역장 여러분 이 깨어있는 한 두 사람으로 인해 역사는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갈 것인가 시대를 거욕할 것인가 라는 이 두 물줄기가 여전히 우리의 상관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거슬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풍주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하염의 뜻을 나타내며 그 영광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처전한 몸부림이 반드시 신자의 상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만기가 다른 양사들을 넘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고와 땀이 있어야지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도심을 강구하는 믿음이 있다라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멋지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지 히필드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진다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아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구역자들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구역원들을 돌보고 성기며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성장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모든 구역원들을 세워나갈 수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느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히 구역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사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구역장들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의 멸류관에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 계속적인 하느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경야의 모든 성도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